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훈 정치인 면수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다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불편하시는데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시는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께서 조금 더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에 관한 힘을 못하게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신 전세균 의장님, 또 우리는 이영희 의장님과 역시 상영인도 연장께 감사의 인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